어서 오십시오 네 형이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실실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1초 다치지 않고 과본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경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이사 피해를 이루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이 이루고 제가 저지른 외대 평생 반성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동의 올리고 찍으신 거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2016년에 중국 조작됐다고 하셨는데 본인 알고 계세요 미습니다 이제 북핀 Fenris 죽어서 전무가 창더나 한국 피해자 트레일링 맨날 감사합니다.